우리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인 지역은 바로 농촌인데요. 전북지역 내 20가구 미만 과소마을이 전국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건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실험에 나섰습니다. 바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농촌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선정해 지난해 3월부터 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청산면은 무너졌던 인구 4천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앞서 농촌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농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북지역에는 그 기능을 상실한 20가구 미만의 마을 비중이 전국 전체 과소마을 비중의 40%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권요한 의원은 국가 차원의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촌에는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유무에 상관없이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인데 지원 대상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민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농촌의 몰락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방법을 달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에요. 한편 권 의원은 국가 차원의 농촌기본소득 확대 전에 농도인 전라북도가 경기도와 같이 시범 운영에라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